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올려둔 영상 잘 보셨죠 진짜 그래픽카드가 팝팝 내리는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슬슬 그래픽카드 사고 싶어서 간질간질하신 분도 좀 있을거에요 저는 오늘 준비했던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번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 정작하러 왔거든요 어떤 정본데? 뭐 중요한거? 뭔데 그래?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거품이 없는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엑셀표가 다 있어요 저거 보여요? 제가 19년도부터 21년도 딱 3년동안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변경된걸 매달 매달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그다보니까 출시가부터 시작해서 가격 폭등하기 전인 작년 12월 중순 가격까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일일이 열심히 뽑아와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기 편하게 과연 그래픽카드 가격 폭등하기 전에 정상가는 얼마였는지 그거 한번 오늘 같이 보죠 자 이거 보시면은 나머지 몇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출시가 그리고 거품이 없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얼마나 더 내려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이 되겠죠 맞잖아요 정상가격을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거 알고 있죠 내렸다 하더라도 덜 내렸을 거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는지 이거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는 그래픽카드 살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체크가 가격 기준은 기억하고 뭐 3070을 50만원까지 내려야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는 햄버케러가 너무너무 심하게 돌려가지고 완전 타버려서 제가 되는 소리니까 그렇게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 믿고 있잖아요 누가 막 2년 1년 이렇게 전부 타면 어떡해 맞잖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시면서 좋은 가게 그래픽카드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저의 잊지 마시고요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상위 라인업부터 봅시다 6900하고 상공군 같이 볼게요 얘네 출시가 얼마였게요 대충 6900은 140만원 중반이 제일 싼 제품 기준이었고 여러분이 보통 사려고 했던 중국기는 150만원 160만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87만원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된다? 20만원은 30만원 정도 더 내려야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야 돼요 아니 성주야 145만원이 제일 싸다면서 그럼 40만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음 컴퓨터 업계에서 딱 하나 이거 다시 작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되는 게 칩셋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리고 물류비용 오르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당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럼 가격 계속 내리겠지 근데도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가세 의무화입니다 작년에 현금가 기준으로 표기됐던 것들은 실제로 부가세 발행 안 해주는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 보통 7에서 10%를 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표기돼 나왔던 건데 부가세 의무화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5일 안으로 현영을 발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저도 다 발행한 지 벌써 좀 오래됐어요 여튼 그래서 음 7%에서 10% 정도 붙여야 돼 이거 정상가 보면 150만원이나 봐야 되거든요 150만원 봐야 되니까 뭐 내려봐도 30만원 정도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 또 존버를 너무 길게 탈 수 없는 분들은 30만원까지 기다리기 힘들 테니까 한 20만원 내렸을 때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6900XT에 적정 가격은 150, 160 정도가 아닐까 라는 저의 판단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판단을 정해보세요 나는 그냥 작년 가까이 돌아와야 살 것이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3090은요 실제로 2099,000원이라는 게 이게 터프 가격이에요 물량이 많이 없었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해줘서 제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널리 팔리던 제품들은 터프 물건이 없으니까 중급기 23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280만원인데 어... 중급기준 230만원니까 50만원 정도 차이나죠 그럼 50만원 내릴까요? 아니죠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한 7에서 10% 정도는 가격 상승 요인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얘 정상가는 250 정도가 되겠죠 앞으로 30정도는 내릴텐데 그것도 이제 내릴지 안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30090은 윗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쟤는 굳이 이렇게 내려줄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얘가 살만한 가격이라고 보는 거는 250, 260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자 80차에는 뭐 작년에 출시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요렇게 3개 봅시다 6800부터 3080 요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110만원, 100만원, 85만원 정도 했습니다 중급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5만원 그리고 105만원, 90만원 정도 했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125만원입니다 지금 잘 산게 125만원 살 수 있는 건데 확인했어요 6800 그러면 얼마 차이 안나죠? 앞으로 10만원만 떨어지면 정상가네요 6800은 이미 벌써 정상가에 근접해 왔습니다 6800 XT는 3080은요 멀었어요 갈 길이 멉니다 아직 60만원 비쌉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격이 영향 줄 요인이 없고 아직까지도 생산량이 3080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별로 없다니까 해외 가격 한번 보세요 해외에도 물건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국내 거 가져다 해외 파는 역대 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30에서 140 정도까지가 떨어지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봐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160이 매우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아 이거는 판단이 좀 어렵네요 3080은 여러분 여러분 판단에 맞춰서 사세요 6800은요 6800 노멀은 아니 좀 내려야 돼요 얘는 한 90만원까지 내려요 살만함 95만원 90만원까지 왜 3070 TI 특가가 90만원 사는데 성차에 별로 없는데 6800 125만원 주고 산다고? 아닌 것 같아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3070은 보죠 3070은 원래 70만원 정도 했어요 이거 뭐 58만원 55만원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뭐 카드 청구 할인에다가 특가까지 겹쳐가지고 엄청 내려갔던 가격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널리 쓰이는 뭐 터프라든지 아니면 울트라 갤럭시 EX 이런 것들은 7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중상급기 같은 경우는 75만원에서 80만원 가까이 했고요 지금 97만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려봤자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가는 80만원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그 언저리 쯤에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내려가길 원하는 그런 행복해로는 이해는 해줄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용이 지울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의무화 그 정도 가격까지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6700 XT요 이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 처음 가격부터 조금 비쌌습니다 80만원 뭐 이 정도 했어요 79만 9천원인가 레퍼런스만 뭐 60 얼마였고 64만 9천원인가 하여튼 그랬고 비레퍼는 75만원 뭐 79만원 사이가 제일 싼 제품 가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중국기는 9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85만원니까 거의 정상가 찾아갔어요 실질적으로 6700 XT는요 근데 다만 AMD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씩 내려주는 개량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충분히 내려간다면 저기서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960 TI는요 3960 TI가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이거 원래 첨단 때 내가 가슴비 좀 괜찮다고 했거든요 3970하고 봤을 때 성능 10% 정도 낮은데 가격적으로는 한 15만원 쐈으니까요 이게 55만원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 근데 이게 채굴이 강한 건 아닌데 갑자기 100만원까지 뛰었어요 지금 89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채굴 안 되는 제품이 앞으로도 저거는 꾸준히 내려와서 6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60만원 65만원 정도까지는요 정도까지 내려가야 살만한 값어치를 가지지 않느냐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랑 성차이 좀 많이 났는데 상공친구는 TI 특가 놀이지 상공친구는 TI 특가 잘 사면은 85만원 90만원도 있는데 아 지금 특가 없는데요 뭐 특가 아직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특가는 특가잖아요 아니 특가 끝나도 상공친구 TI는 사실 100에서 110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다 보니까 이거 60TI가 90만원 정도 하는 건 아직 좀 높은 가격인 것 같고 70만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000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단종이 가까우니까 무시하고요 5700XT나 5700도 사실상 단종입니다 3060만 보면 되겠죠 3060은 애초에 올해 출시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70만원대에 나왔어요 이거 모르신 분도 좀 있던데 원래 7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 얼만데요 70만원대에요 오 벌써 정상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가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얘는 더 내려야 돼요 왜 이게 한창 그래프카드 비싼 시기에 출시한 놈이라서 기본적 거품이 좀 껴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50만원 후반대까지는 저는 떨어져야 돼요 3060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 3060, TI고 3060은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중간에 3060 슈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거는 진짜 50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져야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거 사지 말고 지금 이게 70만원잖아요 이거 사지 말고 그냥 2060 쓰세요 아 성전이 2060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2060도 떨어지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떨어지다가 아마 단종될 거예요 2060을 대처하는 3050이나 3050 TI 라인업이 여름에 출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고 2060 단종하려고 했다가 채굴 때문에 그래프카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폭으로 내리기보다 어느 정도 생산을 다 중단할 테니까 50만원 중반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그 정도쯤 떨어졌다가 아마 단종이 되고 3000CG가 나오면서 가계가 안정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3050, 3050 TI 자 그러면 1660, 1660 슈퍼, 1660 TI 안 봅시다 노답 라인업들 이게 뭔 60만원짜리야 얘네들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미쳤어요 이 가격에 사면 호객님도 이런 호객님 없습니다 저거 4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쟤네들 전부 30만원 정도였거든요 30만원 위아래로 몇만원 차이였어요 지금은 60만원 가까이 하니까 40만원 정도 돼야 살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40만원 넘으면 그냥 60만원 주고 아니면 55만원 정도 주고 2060 사십시오 이미트 라인업은 일단 실질적으로 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으니까 1650 슈퍼 100은 볼 필요가 없는데 1650 슈퍼는 앞으로 10만원 정도 더 내리면 정상가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원래 7%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니까 20만원 중반 정도 하겠죠 10만원 아 10만원 가지고 안되겠다 20만원 정도 내려야 정상가가 되겠네요 얘도 아직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44만원 너무 비싸요 20만원 좀 내렸을 때 살만해요 나머지 또 단종단종이니까 넘어가고 1650까지만 보고 마무리시면 되겠네요 1650은 지금 10만원만 내면 정상가 돼요 원래 저거 한 19만원 했거든요 20만원 19만원 그 정도 했으니까 10만원만 내면 정상가입니다 1650이 그나마 그나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내려야 된다 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회로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절반 더 떨어진다 하신 분인데 여기서 절반 더 떨어질 만한 놈들 안 보이죠 뭐 6,990만원 사겠다고? 3090을 150만원 사고 싶어? 아 사고 싶긴 하겠지 나도 사고 싶으니까 근데 그 가격이 사긴 좀 어려워요 중고가 안 이상 중고가 안 이상 그 가격이 사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가격은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20만원에서 뭐 5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더 내릴 수가 있어요 대충 30% 정도 거품 가격 20% 30% 사이 정도 거품 가격이 끼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급 라이러면요 다만 이 하위라이러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50% 가까이 뻥튀기 된 애들이 있으니까 요 놈들은 일단 구매 목록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출시가보다 싸게 사고 싶으신가요? 아 뭐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셔도 좋은데 음 그거를 너무 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밑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 믿고 살 타이밍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살 타이밍 놓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살 타이밍이 너무 멀어지는 거지 존버 적당히 타고 딱 사기 좋은 그런 가격은 딱 한마디로 종합해드릴게요 작년 가격 혹은 초기 출시 가격에서 10% 정도 붙어있으면 여러분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하시는 게 아무래도 너무 오래 존버 타지 않고 크게 손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의 선택은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